안녕하세요. 신할류뉴스의 정지연입니다.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할류뉴스는 2016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제입니다. 2016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제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제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과 CGV 블리츠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도네시아의 10월 한국문화의 달을 맞아 열리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 영화 축제는 2013년 론칭 이후 매년 평균 70% 이상의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인도네시아 내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를 포함해 반둥, 족자, 땅그랑, 까라왕, 수라바야 등 주요 도시 6곳에 있는 CGV 블리츠에서 상용되고요. 특히 26일에 있는 개막식은 자카르타에 위치한 CGV 블리츠 그랜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조태영 대사, 인도네시아 정부 및 영화계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올해는 개막작 밀정을 비롯해 부산행, 곡성, 인천삼육작전, 봉이 김선달, 히말라야 등 13편의 최신 한국 영화가 상용되고요. 아이샤, 커피의 철학, 아빠와의 토요일 등 인도네시아 영화 5편이 스크린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명성왕후, 라바야데르 등 예술의 전담 공연 콘텐츠까지 상용하기로 하면서 이번 영화제가 한류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네요.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 해왔다는 꿈꾸는 신한류.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